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원한 다이빙버디 강용천 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다이빙 한 다음에 즉시 해서는 안될 행동을 몇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꾸 뭐 이거 하지마라 저거 하지마라 하니까 말씀드리기도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하도 집사람한테 이런 말을 많이 들어 가지고 어 가급적이면 하지마라는 말 좀 하기 싫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되네요 그 우리가 다이빙 하고 나서 아 제일 잘 알고 있는게 항공기 탑승 이 뭐 어렵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 한 번 다이빙 하면 최소 18시간 입니다 12시간 아닙니다 한 번 이상 여러 번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번 뭐 이렇게 했으면 레큐레이션을 다이빙 입니다 무감압 18시간보다 훨씬 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교육단체 따라서는 뭐 더 바람직하게 24시간 이라고 적어놓은 고마운 단체들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등산을 하는거 혹은 그 고지대로 운전하는거 뭐 쉽게 말해서 요즘은 터널이 뚫려서 좀 괜찮습니다마는 강릉 속초 쪽에서 서울로 넘어올 때 우리가 미시령 한계령 이런거 넘어와서 이상을 느끼면서 저한테 전화를 할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건데요 여러분 이 외줄타기 이게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이거 집 라이밍 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고산지대에서 이루어지고 고산지대의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쭉 밀고 내려오면서 압력 변화가 좀 빨리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다이빙 후에 바로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다이빙 끝나고 바로 이런 행동을 할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아 뭐 외국에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 이게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부 마사지요 딥티슈 마사지 라고 합니다 저는 이 어 타이빙 여행을 그만큼 다녀도 지금까지 이 타이빙 이후에 마사지를 받은 얘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성격이나 제 몸이 좀 고약해 가지고 왠지 그 그 느낌이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거 엄청 좋아하시는 분 많죠 마사지도 너무 심하게 눌러서 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다 마사지가 현재의 개념입니다 아직도 된 쪽에 저도 마찬가지고 다이빙 하고 마사지 받고 나서 뭔가 안 좋은 것 같다 이거는 거의 없습니다 마사지 마사지를 너무 심하게 하면 사실은 그 자리에 감압병에 의한 상해가 아니고 누름에 의한 막 이 무릎 팍으로 꼭꼭 밟고 막 이러죠 그래서 생기는 근육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과 감압병에 의한 통증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마사지를 다이빙 이전에 이 심부 마사지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도 주된 이유는 그걸로 인해서 오는 통증과 다이빙 이후에 오는 감압병에 의한 통증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사지 글쎄요 저는 뭐 부드러운 마사지는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이빙 의학계에서 혹은 다이빙계에서 다이빙 마침날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너무 심하게 눌러 제끼는 그런 심부 마사지는 안 하는게 맞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확실한 어떤 행동 중에서 다이빙 이후에 아주 뜨거운 욕탕에서 몸을 지지는 거 이건 안 좋습니다 이건 뭐 명확합니다 그 제가 제주도 다이빙 자주 다닐 때 그 서귀포에 있는 그 이름이 뭐였죠 거기에 정말 뜨끈뜨끈한 물이 아주 기분 좋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빙 마침면 여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침에 주로 가고 오후에는 방에서 샤워하는 걸로 합니다 샤워도 아주 뜨거운 물로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주 뜨거운 물에서는 샤워 뭐합니다 그래서 그냥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온기를 가진 물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뜨거운 욕탕에서 땀을 찔찔 뻘뻘 흘릴 정도의 찜질은 좋지 못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사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 술이야기인데요 이거 뭐 술... 이거 참... 말리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우리집에 최효석들은 만회는 안 마시지만 다이빙 가면 점심시간에 맥주 한잔 마치고 돌아와서 산무역에 비어 한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다이빙 여행을 가서 특히 마지막 날 막 엄청 많이 마시는 그런 경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테이블 위에 산무역 비어가 한 200병씩 이렇게 테이블 위를 꽉 채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되게 길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이 술로 인해서 감압병도 올 수 있고 술로 인해서 약간 어떤 정신적인 해의에 의해서 다이빙 하고 나서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셜드링킹 정도 하시고 24시간 지나서 떡이 되려면 떡이 되십시오 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프리다이빙 입니다 스쿠바다이빙 하신 분은 하고 나와서 바로 프리다이빙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죠 제가 이 내용은 이미 뭐 여러 해 전에 영상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도한 운동인데 과연 어느 정도가 과도하냐 이것은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 심장이 빨리 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깅을 많이 하고 해서 땀을 뻘뻘 흘릴 정도의 운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걷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 다이빙 하고 나서 간혹 수면 휴식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이빙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번 다이빙까지 지금 현재 다이빙계에서 권하고 있는 것 잠수의학계에서 권하고 있는 것은 최소 1시간입니다 여러분 59분은 1시간이 아닙니다 조금 더 쉬워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어떤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다이빙 이후에 내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정상들 그거 강구하거나 무시해서 다른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것 이런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이빙 후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제가 특히 초보 다이버로 다이빙 유행을 가셔가지고 다이빙 즐긴 다음에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이 했으면 하는 겁니다 첫째는 절대적인 안전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을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잠시 좀 쉬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물 많이 마시십시오 이건 아무리 강구해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빙하고 운동이 부족하다고 싶은 분은 조깅 빨리 뛰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걷기 정도는 하셔도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칭요 신부 마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내 몸을 만들어주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받더라도 그냥 오일 마사지 정도 해서 몸을 부드럽게 풀어 줄 수 있을 정도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다이빙 이후에 하는 가장 보름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같이 다이빙 하신 버디나 혹은 팀원들이 모여서 오늘의 다이빙을 공유합니다 사진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그 물속에서 있었던 일을 공유하면서 이게 바로 친구와 버디와 팀원과 가족과 다이빙 이후에 공유하는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이거 많이 하시고요 로그 기록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로그 기록을 제가 이 노트북의 파워포인트에다가 이걸 적고요 거기다가 사진을 같이 얹어서 포토로그를 적고 있습니다 이거 다이빙 이후에 우리가 권장할 만한 그런 행동들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아주 예쁜 여자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장면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 말은 다이빙 이후에 물 마시는 여자는 모두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다이빙 안전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시고 오래오래 저와 함께 다이빙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